더 탁월한 프리미엄 새로운 랜드마크, 풍부한 개발 호재의 대단지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교통환경 탁월한 조망, 최고의 주거환경 송도 최초의 특별한 설계 힐스테이트 송도 더 테라스가 그 탁월한 존재 가치를 드러냅니다 고유한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이름 완성된 송도 국제도시에서 또 하나의 힐스테이트가 찾아옵니다 골든하머 6809 블루코어 시티 개발 계획 등 풍부한 개발 호재들 브랜드 조사기관 평가 1위 트리플 크라운 달성 입지와 브랜드의 차이가 프리미엄의 차이입니다 도시에서 도시로 전국을 빠르게 연결시키며 더욱 효율적인 삶을 누리게 하는 가치 반지 인근 지하철역과 GTX 노선 검토 KTX 개통 예정 등 뛰어난 접근성과 광역교통망의 연결성은 역세권의 프리미엄을 고스란히 갖게 합니다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교통환경 힐스테이트 송도 더 테라스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품격 더 나아가 우리 삶의 질이 더욱더 높아지길 꿈꿉니다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느끼고 자연 속에서도 편리한 생활이 모두 가능해지길 바랍니다 서해 바다와 산, 호수와 공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것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교육시설과 입주민을 위한 맞춤형 교육서비스 단지 내 종로 M스쿨 그리고 최고의 쇼핑 문화 환경이 내 생활권 안에 모두 존재하는 곳 더 완벽한 주거 환경의 가치를 아는 힐스테이트 송도 더 테라스입니다 송도 최초라고 말하는 더 특별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힐스테이트의 설계 차별안은 송도 국제도시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가치이기도 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탁월한 조망 그 탁월함을 그린 프리미엄으로 완성시킨 전타입 100% 테라스 설계 송도 국제도시 안에서는 희소가치가 높은 소형 타입의 총 2784실 대단지 품격에 걸맞는 탁월한 주거 라이프와 차별화된 주거 공간 제공 모든 타입의 설계의 특별함이 대단지의 압도적인 스케일이 힐스테이트 송도 더 테라스의 특별한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을 단지 앞에서 만나고 탁 트인 바다와 공원을 바라보며 그린 테라스에서 여유를 즐기는 더 탁월한 힐스테이트 프리미엄 힐스테이트 송도 더 테라스 티라스 스테이트zur 스테이트 figur Jun.